6월 25일 최고위원 출마 선언문입니다. 비례대표 출마를 제외하면 처음으로 하는 선거여서 글도 자주 못 올리네요. 지난 2년 반 우리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의 국민의 명령은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을 뽑으려 했던 부패 세력,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을 뽑으려 했던 안보 모험주의 세력을 철저하게 단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은 냉수주의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제라도 그들을 철저하게 규탄하고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매진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우려와 의혹을 해소할 책임을 반기해왔습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어디에도 없는 불투명한 선거제도, 국정원도 투표한 사람을 안 한 것처럼, 안 한 사람을 한 것처럼 할 수 있다고 밝힌 안전성이 떨어지는 제도를 검증하지 않고 방치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지지기반은 분열하고 축소됐습니다. 비단 선거제도 뿐 아닙니다. 언제든지 당원의 작은 목소리도 응답하고, 정당한 목소리는 반영하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기초 체력을 보강해야 합니다. 지역조직도 무너지고, 직능단체와의 연계도 끊어지고, 당원의 수도 열세인 우리는 선거 초반에는 바람을 타다가도 선거 막판이 되면 저질 체력으로 무너졌습니다. 차분하게 앞으로 2년 동안 우리는 조직 강화와 정책정당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분열된 지지기반을 다시 하나로 복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반응하는 정당이 되도록 저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